continuity 어서오세요 할롱반갑갑갑 장비를 챙겨 봅시다 일단 오늘 두 대를 챙길 건데 이게 다 3미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짧은 거 그냥 두 대만 들고 와보고 영 비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거 캐스트 마스터 저거 대회 때 챙겨가고 저건 일단 무조건 챙겨갈 거고 이 두 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여유분 하나 이렇게 챙겨가야겠다 이응이응 역시나 똑똑하다니까 불 끈 불 끈 불 끈 캐스트 마스터는 무조건 챙길 거고 지금 이 둘 중에서 하나 챙길 거거든요 근데 대박 이건 두 개 다 묻지마 낚싯대야 두 개다 이 두 개 묻지마 낚싯대 중에서도 비굴이 잘 나가는 걸로 낚싯대를 참여할 겁니다 2만 원 낚싯대로 한 대지만 돌아가면서 한 대씩 하는 것도 되잖아 여유분으로 묻지마 낚싯대 챙겨갈 거거든 낚싯대 해외 오늘 이번 토요일이거든요 순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성공이거든요 순위권 단상에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나 성공인데 야 오늘 낚시원사 왜 이렇게 없어? 조그만 근데 가방 다 열리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내가 그냥 도다리 잡은 포인트로 갈까? 해수욕장에는 비싼 걸 쓰면 안 돼 더러워져 린이랑 산만이랑 다 더러져서 싸고를 빼기 써야 돼 아저씨 철수 하시는데 안 잡히나보다 젠장 그리고 지금 간조인데 지금 간조 물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돗자리를 좀 깨끗이야 봐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뒤저분해지잖아 장갑 피는 없어요 그리고 장갑 끼면 더 잘 안 낀 거죠 저는 뺀어서 낀 거니까 더 이쁘게 낀 거지 정확하게 물에 좀 들어가서 장사를 때려볼게요 이 치는거? 일정도 안 낀 거죠 나 꼭 다음에 또 하나 더 나 맸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는거? 아씨 따먹었어 아씨 아까 입질 맞았어 따먹었어 좋았어 시작이 좋다 시작 좋다 일단 입질은 하는 걸로 뭔가 잡을 것 같아 꽁꽁꽁꽁꽁 낀 거 알지 꽁꽁꽁꽁꽁 일단 입질은 바로 하네 좋아 입질 없는 것보다 하는 게 어디야 아 지렁이가 왜 아깝습니까 무슨 업무시도 아니고 그냥 박박 쓰는 게 맨날 남아요 내가 잡아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길게 쓰면 안 돼요 그런 말 딱 안 나오게 내가 만들어주겠어 어? 여러분들 뭘 자꾸 길게 쓰면 안 돼요 앙돼엉 앙돼엉 좀 그만하세요 저 정도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안 돼요? 원투대에는 아 선을 끊는구나 그래 아 이영이영 야 지금부터 딱 3시간만 다 해볼까 거기도 3시간이잖아 7시까지 근데 그 선을 어떻게 해놓는데요 나 기대는 나 대회 한번도 안 나가 봤는데 완전 완전 신기해 대회라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낚시대회인데 그게 다인데 그게 다인데 엄청난 체공의 입질이었어 이거 이거 멋있으냐 근데 뭐 하나 걸리고 어디 풀린 느낌의 입질 아니었어? 두 개가 난리야 아씨 뭐야 없어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아 이거 뭐지? 왜 자꾸 입질만 먹는데 왜 못 먹지?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뭔가 자신감 자신감이 입질이 너무 잘 오니까 기분이 좋구먼 원투는 기다림입니다 야 이거 입질하는 것 같다 아 낚시는 기다림이야 저거 딸랑 한 번 했다고 챔질하지 않아 감질나게 딸랑딸랑 거리네 진짜 나선나 야 챔질하는데 방울이 날라갔다 시럽다 아 입질 봤어 대박 이거 입질 봤어? 이 빨간색을 봤어요? 엄청나다 엄청나다 얘들아 엄청나다 엄청난 거 온다 대여다 대여 대여 왔다 박수 박수 대여 왔다 고 matt 공개 할께요 빠라바 빠브라 빠브라밤 빠브라 빠브라 공개 무cesso 차가워 왜 이렇게 걸리냐 여러분은 이 공유의 종을 쳤습니다 이 공유의 종을 쳤습니다 노란색 줄이 있습니다 완전 교통사고 깊게 박혔어 쟤는 옆구리로 먹이활동을 하나봐요 주둥치에요 여러분 해결됐어요 주둥치네 주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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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주둥치 누워있어야 하는데 누워있고 싶어 잔잔하구만 입질했어 그지? 저거 검은색 거 라인 틀렸다 오! 뭐야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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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또 왔어 얘 또 왔어 아 얘 또 왔어 아 얘 또 왔어 아 얘 또 왔어 주동천 그 흔한 도단이 보리멸이야 놀라오 저 주궁치가 자꾸 올라와 근데 저 주궁치요 굉장히 굉장히 찐득찐득한 액체가 묻어있어요 찐득찐득해 오 미쳤어요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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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게 있을까 오 뭐야 우와 아 뭐야 이거 아까 봤어? 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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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뭐였어 야 그렇게 뭐였어 여긴 거기 같았어 이거 걸린 거 아니야? 너무 갑자기 탁해 여기 낚시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걸린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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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었어 탁 하던데 뭐 야 그거 뭐였지? 어휴 쉽시다 해수욕장 원투는요 싸굴 빼기 쓰는 게 짱이에요 왜냐면 릴에 있잖아 모래 같은 거 오지 끼거든요 릴링 할 때 모래 가는 막 그런 그런 것도 막 들리고 싼 거 쓰는 게 짱이야 해수욕장 원투는 그래서 다 쌈모드도 들고 오고 그다음에 대회 때 캐스트 마스터 들고 갈 건데요 그거 그거 대신에 둘 중에 비걸이 많이 나가는 거야 들고 갈라 이게 더 나가면 이거 들고 가야겠다 대박 더더더더더 더더더더 이틀 대박 라인이 왜 자꾸 끌미지? 온다 온다 배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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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정말 죽인다 왔다 뭐야 뭐야 사고쳤다 사고쳤다 감성 손잡았다 감성둥 잡았어 감성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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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대박이다 감성둥 잡았다 처음 봐 감성둥 낚시대에 연습하러 왔다가 감성둥 잡았어 감성둥 색깔 지긴다 색깔 지긴다 오늘 레전드다 감성둥 다데프에 감성둥 산다 다데프에 감성둥 살아요 대회였으면 1등이 대회였으면 1등이야 감성둥 감성둥 잡았습니다 지느러미 세운거 봐 이게 감성둥이에요 자연산 감성둥 제가 잡았어요 사이즈 되는거 없는데 사이즈 이만해요 근데 나 이거 방생할게요 여러분들 대회 때 오라고 대회 때 오라고 방생하겠습니다 차마 던지지는 못하겠다 던지지는 못하겠다 다데프시 제발 저 1등하게 해주세요 감성둥이 저에게 왔습니다 잘가라 감성둥 잘가라 가 가 아잉이하트 알밤님 별풍선 122개 감사합니다 만 이네한테 반했나 애교 3종 세트 도마 도마 소문내 아잉님 떴다다고 일주일은 근처 오지 말라고 Möglichkeit dumb을 잡아버렸어 사고쳤어 그래 라인이 연주 大ega 왜 자꾸asooku 왜이래 kleine 그래가지구 오는데 넓적하 사실 도달인줄 알았어요 도달이다 근데 왜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원주 78%퇴근 하고 께서 손 MAN 좋다 이랬어요 근데 였는데 보니 간을 감성돈 내가 내가 잡힌다 그랬지 어? 여러분들 내 방송 초기해보세요 이 사람 낚시 할 줄 안? 뭐 잡을 줄은 알아? 진짜 이 정도면 1등 맞지? 진짜 이 정도면 1등이지 다리브 낚시대 1등은 맞지? 진짜 1등이지 보냈어요 대회 때 오라고 아 이러면 1등 200만원 아 이러면 1등